안녕하세요. 이경문입니다. 스눅스 파일을 이용해서 유해 사이트 차단을 우회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입니다. xvideos.com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사이트가 차단이 됩니다. 리셋 패킷을 받죠. 스눅스 파일을 띄워서 SS 디렉토리에 클라이언트 헬로 스플릿을 열고요. 이제 우회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차단이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것 보다가 브라우저를 제가 일부러 크게 안 했어요. 크게 하면 민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것 보다가 크기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즈를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즈에서도 그냥 먼 측면에 들어가보면 사이트 차단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우회를 걸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보면 사이트 차단이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차단이 되죠. 그런데 스눅스 파일을 이용해서 우회를 시작하고요. 다시 여기서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차단이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눅스 파일을 이용해서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리눅스, 안드로이드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이트 차단을 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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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